이번에는 비행 조작 모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드 2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스틱을 위로 올리게 되면 기체는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왼쪽 스틱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 기체는 아래로 하강하게 됩니다 왼쪽 스틱을 왼쪽으로 향하면 기체는 좌측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왼쪽 스틱을 오른쪽으로 하면 기체는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스틱의 사용방법입니다 모드 2 기준입니다 오른쪽 스틱을 위로 밀면 기체는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오른쪽 스틱을 밑으로 향하면 기체는 사용자 쪽으로 후진합니다 오른쪽 스틱을 왼쪽으로 밀면 기체는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스틱을 오른쪽으로 밀면 기체는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정 Olympian 루아 전진을 단문한 스스로 인사해서 모드 3 기체는 구체의 사용방법 후방으로 가면 모드 3 기체의 사용방법